더 찾을 게 있는 거야? 아니 우리 아들 무슨 일이 있어? 아니 좀 정신 없는데 괜찮은데 왜 엄마? 아니 갑자기 상견례 날짜를 바꾸자고 하니까 아니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수연이가 그래? 아니 고민하는 거 알고는 있었는데 그날 회사에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했었어요 너 엄마한테 상견례 날짜 미루자고 했니? 응 양쪽 다 괜찮으시대 너 내가 이게 웃음이야? 이런 일을 너 혼자 결정해서 나한테 통보하면 그만이야? 아 오빠가 요즘 무슨 말만 하면 화내니까 그렇지 나 괜히 화내? 티켓팅 실패해서 포기한 건데 운 좋게 양도표가 생겨가지고 캠소트 캠소트 결혼 전에 진짜 마지막으로 갔다 오면 좋을 거 같아서 뭐야 이게 호흡 골라요 결혼이 장난 같냐? 결혼이 장난 같냐? 도대체 누가 벽이랑 얘기하는 건지 저야말로 여친이랑 대화를 하면 숨이 막힙니다 이 여자와의 결혼 계속 직진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난 독질 어지간하면 그걸로 감사합니다.